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3국정감사 기록실, 행정안전위원회 텅 비어있는 파출소 터, 전국에서 보입니다. 경찰 인력이 줄어들어서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언론에서 보지 못하셨다고요? 국회가 열심히 다 들었습니다. XSFM 23 국정감사 기록실, 행정안전위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 위원장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를 드립니다. 같은 편의 권조호 간사는 이때마다 왠지 웃음을 참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톤 들어가시기 전에 준비하는 그... 그게 재밌어요. 아, 가족오락감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네. 약간 프로의 태도? 아, 그래요? 왜 우스꽝스럽지? 아니, 우스꽝스럽다기보다는 더없이 굉장히 해피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말투인데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재밌어요. 아, 이게 표명의 질문과 심층적 질문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힌 질문은 왜 어른들은 에너지를 끌어내는데 시간이 저렇게 걸리지? 맞아요. 간파당했어. 간파당했어. 나중에 뭐 경험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유보장안도 똑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보장앞입니다. 어버퓨를 하겠습니다. 마침 또 첫 단어가 이거네요. 에너지를 잃어가는... 에너지를 잃어가는 진실화해를 위한 가과서정리위원회를 위해서라도, 검찰의 지배권이 늘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청을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과 정치권에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중앙선관위를 위해서라도, 행안위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행안부 인사... 인사혁신처는 아니고요. 요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긴 아싸를 혁신하는 것보다는... 행안부 인사혁신처 성관이 과과서정리위, 경찰청 소방청의 일부 1처 2청 2위원회를 소감하는 행정안전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년맨! 돈을 제일 많이 받아서 저렇게 읽으신 겁니다. 등 현 정부의 이념 드라이브에 영향받는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사회권을 여당이 가지고 간 사이에, 경찰제도 보수시민단체 지원 대폭 상향 등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성질난 야당은 사회권을 되찾아왔습니다. 의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갑 김교흥, 민주당 간사 서울 은평을 강병원 포함 11명, 여당 간사 대구 달서병 김용판 포함 9명, 비교섭 주명, 기본소득당 비례 용혜인, 그리고 산자위 윤관석과 같은 스캔들로 수사 중인 무소속 인천부평 갑 이성만입니다. 퍼펙트 25 전화 영어!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액세스팸 23 국정감사 기록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 시간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좀 의식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퍼펙트 25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격으로 마우스 앤 웰킨스 제플린을 액세스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광고입니다. 이 정도 되는 가격의 제품을 아무 서칭 공부 없이 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라 믿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 물건 PPL 많이 하던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들 아무리 많아 보여도 이거 살 사람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 중엔 있죠. 또한 저희가 공부를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이유는 공부를 하시면 하시면 하실수록 액세스몰이 가장 싸다는 걸 알게 되실 거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어딜 가면 싼 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원화로 사시겠다면? 어디에 두어도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유려한 디자인 그리고 이미 수많은 매니아들이 인정한 하이파이 하이엔드 음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릇도 그렇고요. 장방형은 있어 보여요. 맨날 막 바우하우스 디자인한 거 보면 장방형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부동산이 있다! 공간의 과시 그렇죠. 진정한 과시는 이거죠. JB의 파티박스 파티박스 여러분이 트는 음악에 따라서 거대한 파티박스의 LED가 번쩍번쩍 저 이거 실물이 너무 궁금해요. 언제 한번 검색해봐야겠어요. 이거 실물은 저저번 공개방송 때 아 그때 안 가져갔구나? 맞죠. 그때 못 오셔가지고 네. 사무실에서 있었군요. 따로 드렸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거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저희도 영상으로 밖에 못 봤어요. 네. 맞습니다. 퇴폐미가 일품이죠. 쓸데없이 반짝거리고 동네 창피합니다. 이게 이제 버스킹을 하거나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 용어로 만들어진 거지만 집에서 혼자 이 정도 화려함을 즐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전원주택에 산다. 친구들을 부르고 싶다. 그렇죠. 적당합니다. 혹은 뭐 근데 틱톡커다. 네. MBTI가 아인데 파티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렇죠. 혼자서 인싸의 득급을 내고 싶다. 그것이 인싸 혁신입니다. 그렇습니다. JBL 파티박스와 마이크 상품은 듣는 즐거움에서 퍼포머로서의 즐거움까지 줄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반대의 용내를 많이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버스킹을 하시거나 음악을 하시거나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에게는 너무 좋은 상품이고요. 그 외에도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에는 많은 상품이 최저가의 가능성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요. 뿅! 자 경찰 이야기 이슈 하나 치안센터 폐지 민주당 임호선 국민의힘 김웅 많은 증인들이 겁나 깨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잡혀들어가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들만 징계를 받고요. 사실 저는 12구 참사와 용산구청장의 관계가 그리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관계는 법무부 장관에게 있죠. 대통령에게 있고. 다만 오송 참사의 경우에는 도지사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사건 다 있어야 될 인력이 없어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곳곳에 있는 576개의 치안센터를 올 연말까지 폐지하고 근무 중인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배치할 곳도 없잖아요. 현장이요. 치안센터는 지구대나 파출소보다는 작은 규모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요. 일선의 민원이나 치안 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거 비어있는 거 종종 보시죠. 전국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던 파출소 건물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임시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아무도 없는 치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주는 하지 않는데 비상전화는 있잖아요. 비상전화는 있고 주기적으로 경찰들이 순찰을 하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때깔이 그럴싸해 보이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운영이 중단된 곳들 말씀드리고 실제로 427곳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라고 해요. 다 그냥 빈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돌아가면서 비상전화가 운영이 되거나 경찰이 돌아가면서 순찰을 하고 있거나 그런 곳입니다. 거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 건물이 경찰청 겁니다. 건물과 부지를 어찌할 수 없어서 치안센터로 활용하고 있거나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센터 같은 걸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모를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있던 사람들 제일 잘 아는 거 뭐죠? 나라 땅 팔기. 오 땅! 하고 봤는데 경찰 거야. 보죠. 원래는 올해 내에 폐지를 하고 부지를 모두 기재부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기재부가 인수합니다. 그런데 이 방침에 대해서 여러 지역사회 특히 농촌지역이 반발을 했습니다. 시도경찰청별 폐지 현황은 경남청이 73.9%, 충북청이 71.4%, 경북청이 69.4%, 충남청이 68.2% 순입니다. 각 농촌지역이 현재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농범기가 되면 빈집을 털거나 농작물을 훔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농수산업은 이게 문제죠. 창고가 너무 헐렁합니다. 맞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니까 집에 사람이 없기도 하고요. 실제로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 사건이 연평균 541건인데요. 검교율이 41.8%밖에 안 된다고도 하고요. 이쯤 되면 범죄사각지대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41%라니. 그렇죠. 그리고 시골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위험도 있고요. 말고도 요새는 하다못해 치매노인 실종사건 이런 것만 해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재부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보통 치안센터가 거기에 있으면 치안이 염려될 만한 곳이고요. 치안이 염려될 만한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이 드물거나 아니면 인적이 많거나. 그렇죠. 후자면 팔면 돈이 되는 땅이 되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땅이 넘친다고 할 때는 전화국 한국통신에서 소통량이 많은 곳에 사무실을 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게 다 KT꺼가 되죠. 그렇죠. 그걸 팔아서 누가 돈을 벌었죠? 네. 갑자기 국부가 그렇게 빠져나간 거죠? 최근에 생긴 전화국 압구정의 팬시 호텔들 중에는 전화국이었던 데가 있어요. 그거 그냥 국부였어요. 원래. 파출소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기재부가. 네. 그럼 두 가지 문제죠. 국부가 빠져나가는 곳. 그리고 치안에 구멍이 나는 것. 네. 조인근 호흠 1, 2, 2장은 고덕은 10여 년 전부터 파출소였다가 경찰 인력이 줄면서 치안센터가 됐다. 그동안 산단이 계속 들어서면서 예산군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 근로자가 있고 노인 인구 비율도 높은 지역이라 치안센터가 폐지되면 덕산지구대에서 7km 떨어진 곳까지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라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면서 청년 스마트팟 무슨 기동 지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에 경찰 뺐다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임호선 의원실이 지적을 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경찰 인원으로 충당을 한다면서 파출소 부지는 기재부에 넘기고 안 그래도 부족한 현장 인력을 경찰서, 경찰청 등 상위기관에 배치하는 게 어떻게 현장치안 강화 대책이냐고 지적을 했어요. 임호선 의원은 계속 기재부가 시켰냐라는 의미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길 짚으면 나오니까요. 돈을 짚으면. 이런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원안으로 할지 치안센터 폐지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날 집에 보내달라. 또 주민들은 근무자가 없는 치안센터도 존재 자체로 일정한 치안 유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착하니까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리고 이 치안센터가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원들의 거점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은 차라리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청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 나가면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총기 자율화하고 지역방범대하고 치안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건 치안을 구멍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자경단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자율방범대나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은 차라리 자율방범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청에 주문하기도 했어요. 민주당의 오영환 의원도 자율방범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분이 치안센터에 계시기만 해도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네 정 줄이고 싶으면 치안센터라도 팔지 마라. 그렇죠. 인력 재배치는 그래 해. 자산은 팔지 마.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지금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이런 건 오다가다 우리가 많이 봤죠. 컨테이너에 자율방범대 꼭 그 옆에 해병대 전회가 있죠. 맞아요.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서 경찰서관 법률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극도의 효율만 추구하려는 정부의 방침도 눈에 띄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조차도 지역소멸의 한 단면인 것 같아서 씁쓸한 모습입니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그냥 치안공백.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이걸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큰 문제예요. 지금 치안과 안전에도 정부가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면서 인력을 이렇게 빼겠다고 하니까요.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소멸 지역에는 또 외국인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을 상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시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 미국 영화에서 보던 음모론 같네요. 경찰은 하려면 마약단속을 하지 않는다. 자, 다음 이야기. 공무원 하면 철밥통 보다 개고생이 먼저 나오죠.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얘기 별로 안 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다 이 시험 준비하고 그랬었으니까. 네. 그런데 저도 당장 주변에서 느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공무원 하겠다고 하는 또래가 확실히 줄었어요. 저 청년 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이 때는 공무원이 거의 대기업 다음에 미덕인 것처럼 노량진이 버글버글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당시 활동하던 스타 강사들이 입시 강사가 아니고 공무원 강사들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저도 주변에 원래 하던 친구들은 그래도 계속 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안 되면 공무원 시험 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아예 말을 하더라고요. 국감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이 뭘 하려고 돈을 벌었지? 라는 거대한 의문이 듭니다. 돈 갖다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선 의원은 그중에서도 제일 개고생하는 집단을 살펴봤어요. 재난공무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이 45시간이었어요. 주? 네. 주 45시간. 비교를 하자면 일반 공무원이 31시간, 재난공무원이 1.5배 더 일하는 거죠. 안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해도 많습니다. 40시간이니까요. 지역별로 보면 지난 7월에 오성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던 충북이 무려 평균 75시간. 집에 안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남 67시간, 경북 66시간, 충남 65시간입니다. 지역일수록 많죠. 네. 두 사람어치 일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셈이네요. 여기서도 지역 변차가 있네요. 그렇죠. 지자체가 결정하니까요. 그럼 보수를 더 받을까요? 네. 월평균 91시간을 일한 충북의 재난담당 9급 공무원 사례를 이모선 의원이 가져왔습니다. 월급이랑 초과수당을 전체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6,500원이에요. 6,500원이 언제예요? 한 15년 됐나? 20년 됐나? 그래서 노동 강도가 이렇게 높은데 보상이 낮으면 당연히 퇴사율도 높겠죠. 지금 방제안전직 채용인원 대비 퇴직자 비율이 2017년에 17.4%였거든요. 2021년에 48.6%입니다. 너무 늘었네요. 네. 지금 몇 배가 늘었어요? 두 배 이상 늘었죠? 거의 반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채용인원 대비 반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문인력이 형성이 안 되죠.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리스크를 크게 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네. 공무원사에서 그래도 한 10년은 해야지 어떤 분야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말단을 밀어넣어서 소진시키고 교체하고 1억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사처럼 됐어요, 그럼. 그리고 이러면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하락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주민센터에 몰라서 들고 가서 물어볼 때도 여유 있는 직원의 한 명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눈코 뜰 수 없이 바쁘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럼 공무원 혐오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임호선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재난담당 공무원의 끝은 자살, 소송, 징계 셋 중 하나. 이게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는 널리 퍼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에도. 이때 크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때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34명이에요. 그런데 책임자는, 진짜 책임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성주시장일 텐데 둘 다 비껴갔죠. 당연하게도 재난부서 기피 현상은 심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 당근이 뭐였냐면 재난담당 공무원 승진 가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살, 소송, 징계보다 승진 추구할 사람 별로 없을 거잖아요. 특히 공무원은 하려고 들어온 상향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20살에는 이것보다는 승진을 피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모선 의원이 내놓은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요. 인력 충원과 면책특권인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인력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2022년에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를 보면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791명이었어요. 이게 전체 공무원의 0.25%거든요. 엄청 적죠, 생각보다. 4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2019년 정부에서 2024년까지 방재안전공무원을 164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두 배가 넘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반이 안 됩니다. 그 원인은 당연히 인력 감축이랑 높은 퇴사율이 함께 버무려진 결과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인력 충원 없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상한 정부가 들어와서 생기는 참사도 우리나라에는 계속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기후위기 때문에 참사는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오래 있었던 건 어속만 해도 사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숫자로도 정말 정말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숫자를 떨어뜨린다는 건 숫자만 떨어뜨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질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처우도 개선이 안 되는 거고. 저 이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얘기해도 과감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머리 굵은 어른들 다 아는데 뭘 믿고 2번 찍었죠? 이렇게 할 거 다 세트맨이었던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게 어떻게 해서 모든 정책에 다 버무려져 있고 다 같이 진행되는 건지 사실 어른이면 다 알거든요. 할 줄 알았으면서 왜 2번 찍었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 이거 클래식한. 이슈 셋.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민주당 강병원, 이무선. 국민의힘 김윤판, 이만희, 정호택. 이번 국감에서 좀 신기한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네. 바로 국정원이 선관위의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해킹. 문제는 국정원이 실시한 보안 점검 때문이었어요. 응.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했고. 네.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에 언론에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부실이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응. 우리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니. 사건이 터진 게 아니고 그냥 발견이 됐으면 선거 때가 아니고 선거 이후에만 하면 되잖아요. 선거 때 터집니다. 선거 하루 전에 꼭. 네. 문제는 점검을 하면서 국정원이 선관위의 파일을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선관위가 발견하고는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아니 남겨놓고 가는 게 더 어렵겠다. 그렇죠. 대단한 국정원입니다. 이걸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강서구청장 재보건 선거 전후로 3번에 걸쳐서 12개의 파일을 삭제를 했어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관위가 삭제한 파일이 셀스크립트 cgi.jsp 파일이라면서 이 파일들의 역할이 해킹툴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파일인지 다 찾아서 봤는데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네. 그러면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요구를 선관위가 거부하다가 왜 받아들였냐. 강요와 압박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여기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당시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선관위는 자녀 부정체육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직무 감찰도 받게 된 상태였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 부정체육 의혹이 있던 사람이 뭐 한 두 명 있다 칩시다. 그럼 그걸 감사를 받아야죠. 그럼 이거 감사를 받으면서 정치적 거래를 해서 국정원한테 열어주면 안 되는 백돌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이걸 왜 공기관들끼리 정치적 거래를 합니까? 그걸 지금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좀 몰려 있었다. 그런데 그렇죠. 자녀 채용 의혹이 국정원이랑은 상관이 없는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별건을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왜 줄여요? 그렇죠. 아니 차라리 감사원이 압박으로 감사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맥락이 말이 되는데 자녀 부정체육 의혹으로 국정원이 갑자기 와가지고 보완 점검을 했다? 뭐 선관위가 이미지 관리를 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감사원과 국정원이 한 팀으로 우리를 압박했다고 해석하는 게 더 맞죠. 더보죠.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김용판 의원이 통상적인 보완 점검 도구였다면서 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여당 간사가 수비에 나섭니다. 그런데 보완 점검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그것도 선거 때? 아니 보완 점검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은데 통상적인 보완 점검 도구가 어딨어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국정원이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한편 이만희 의원은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였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건 맞나 봐요. 이런 문제는 있었나 봐요. 실제로. 정우택 의원은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입찰에서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한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부정선거론입니다. 이건 흘려들으십시오. 문제는 이 국정원의 보완 점검 툴 aka 해킹 툴이 삭제가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 문제는 정보위 국감에서도 다뤄졌었거든요. 우리가 정보위 국감은 안 하잖아요. 여기에 살짝 얘기를 드려보자면 나오는 팩트가 별로 없어서 정보위 국감은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해킹 툴이니까 삭제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선관위에서는 입장 발표를 했는데 국정원의 해킹 오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보완 점검 당시에 삭제하지 못한 도구를 선관위와 국정원이 지금 삭제하기로 협의를 했고 국정원한테 이거 어떻게 지우냐고 물어봐가면서 삭제를 하고 있다. 지우는데 지금 몇 달이 걸리는 겁니까? 그런데 이 점검 도구가 스스로 복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직시 삭제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지금 칼을 맞은 상태에서 이웃집 B씨가 나를 찌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피해자가 말하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 때문에 지금 보완이 심각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내부에 들어와서 선관위가 권한도 풀어줬대요. 선관위가 권한도 풀어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깔아놨으면 당연히 해킹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킹 위험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을 한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국정원에서 그걸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 안 했으면 그건 또 국정원 문제잖아요. 국정원이 무능한 것은 아닌가. 선관위의 해킹 방지가 완벽했던 게 아니고 국정원의 점검이 무능한 거. 해킹 시도가 무능한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선관위원장은 해킹을 하고 해줬다. 그런데 해킹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아니 심지어 권한까지 열어줬는데. 쟤들 바보다. 이거나. 여전히 국기문란입니다. 한편 이 보안점검에선 다른 문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행안위는 아니고 가방의 국감에서 지적된 건데 연관된 사안이라 가져와 봤어요. 국정원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잖아요. 여기에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의 로고를 같이 넣었어요. 그런데 키사는 이 사실을 그리고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발표 후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우리 로고를 넣어요? 로고 넣는 것도 어떤 사전협의 같은 게 없이 그냥 국정원이 만들어 넣었대요. 미디어 전통 중에 하나죠. 국정원도 간혹 간혹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간혹 간혹 사실들을 흘립니다. 기자들에게. 그래도 기사를 쓸 때 국정원 로고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일단 면피에 좋아요. 보안검사는 국정원과 키사가 합동으로 진행했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왜 둘이 합동으로 갑자기 선관위를 점검했냐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진흥원은 민간기업의 보안을 담당하고 공공분야는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안점검에는 국정원과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저희 역할은 점검 인력 3명 지원에 한정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인진원의 답변은 이거죠. 우리 원래 이 일 안 하는데 거기서 불러서 갔습니다. 그렇죠. 이 키사는 국정원의 어떤 정당성이나 그리고 이 점검 자체의 신뢰성, 공신력 같은 걸 위해서 이용을 당했다는 정황인 거죠, 지금. 우리 이름만 하면 너네 어떤 의도로 하지 않느냐라고 할 테니까 여기 죽여서 해소했더니 이런 거다, 제3자가 인정한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불순분자가 국정원이 선관위를 보안점검했다고? 국정원은 속이 시커만놈들이야! 라고 할 걸 대비해서 키사를 끼워넣었다는 거죠. 키사도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키사는 인력 3명만 지원했고 사실상 어떤 역할을 크게 한 건 아닌 거고요. 정보위에서 양당은 양당 간사와 전문가가 참가하는 비공개 기술점검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은 몰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겁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은 국정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지금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의 내내 선관위 사무총장 새로 오신 분 있잖아요. 이 건 때문에 외부인을 엄청 오랜만에 발탁을 해서 그 자리에 뒀다고 하던데 질의하는 내내 여당들의 어떤 해킹에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킹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그거는 아니고요. 해킹이 가능하긴 하지만 다른 제도가 있어가지고 해킹이 불가능하구라는 얘기를 계속 끊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지친 것처럼 의자 뒤로 팍 넘어가는 그런 동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가 이거 보면서 저도 많이 봤는데 수많은 전문가가 특히 이제 정부와 관련된 전문가가 신기한 답변을 해요. 모든 전문가가 국정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선관위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사실일 수 있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럼 그걸 물어보려면 나한테도 물어보지? 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맞을 수도 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각자 맞은지 설명하라고 할 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모두의 의도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책임지고 싶지 않다. 정확히 비슷한 일이 12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번 정권 머리는 이명박, 심장은 박근혜죠. 머리는 12년 전쯤에 직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관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2011년일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아이들 급식을 안 주시겠다면서 캐삭방. 무릎을 꿇고 캐삭방. 캐삭방을 걸었다가 33%가 넘지 않는 바람에 투표도 다 못 가고 서울시장직이 물러납니다. 두 명의 신인이 전국구가 되죠. 안철수와 박원순. 그렇습니다. 생신인 박원순이 베테랑 나경원과 재보선에서 맞붙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당일날 선관위 홈페이지가 마비되죠. 마비됐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안 들어가져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냥 동네 동사무소 가서 다 투표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경찰이 죽어라 이걸 팝니다. 대체 거기에 쓰인 좀비. 그래서 이걸 선관이 뒤도스 사건이라고 불리게 되죠. 거기 쓰였던 좀비 PC를 어떻게 수송을 해서 찾아낸지 모르겠지만 찾아내서 당시에 로그를 분석을 해보니 한나라당 지금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 수행비서관 공현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니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낙곰수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낙곰수에 대한 수사의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팟캐스트 시장은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컸어요. 거기에서 조금 경찰이 밝혀내서 더 이상 검찰이 덮을 수 없게 돼서 나왔던 이야기가 공현민을 비롯한 두세 명 정도의 20, 30대의 보좌관들이 모여가지고 투표 당일날 투표소가 어디인지 찾을 수 없게 하면 정권의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를 했다는 흔적이 나와요. 이걸 그 젊은 사람들이 했을 일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의문스러워하는 건데 적어도 그 정도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 놈들이구나 라는 확신은 주거든요. 그 정도의 선은 넘을 수 있다. 선관위의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 이성적으로 한 가지를 덮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표 조작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게 계속 선관위가 한 얘기죠. 이걸 보세요.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면 뭐하러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총선에 목을 걸죠? 집에 가만히 누워있죠? 경선만 뚫고 말죠? 지지자들을 왜 만나고 다니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왜 걱정하죠? 왜곡이 가능하다면 그 어떤 정치 행위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 절대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을 건드려야죠. 이런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권국신화를 들은 기분이네요. 소방청 얘기하겠습니다. 이슈넷 소방청의 구조적 문제들 민주당 오영환, 송재호, 국민의힘 권성동, 무소속 이선만 21년도 국정감자 기록실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참고하라고. 제가 읽어보다가 되게 와닿은 말이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그럼요. 그때도 이 이슈를 소개하면서 나온 얘기였어요. 이제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다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에서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 끝나요, 이거. 이제 21년에 다뤘던 거는 소방안전 교부세였어요. 이제 소방예산이 중앙정부가 되는 소방안전 교부세와 지방비로 구성이 되고 이걸 합쳐서 소방특별회계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런 예산지원 방식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지자체가 그리고 왜 이렇게 권한을 많이 쥐느냐 라는 게 지적의 골자였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톤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지자체 예산의 비중이 커서 생기는 예산 부족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휘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가 휘두르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거죠.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의 소방특별회계 비중이 10.5%, 지방비가 89.5%였어요. 지방세가 90%라. 그런데 지자체에 맡기면 돈을 제대로 안 준다라는 게 이번 국정감사 기록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매해 위원회를 돌면서 지자체들도 따로따로 국감하죠. 네. 하죠. 물론 행안이가 거의 다 합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돈을 아껴야 되니까 지난해 소방청에서 장비 구매 사용한 예산이 전체의 5.7%밖에 안 됐어요. 20분의 1. 생각해보니까 소방공무원 업무는 진짜 장비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기재부도 소방예산은 지방사무로 봐요. 그래서 기재부 행안부에서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조직 구조와도 연결이 된다는 게 좀 새로웠습니다. 이제 지방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지휘권이 소방청보다 시도지사에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기우이 얘기를 했지만 최근의 재난은 지역을 초월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형 산부일부터 극한 호우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난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시도지사에게 그냥 권한을 넘겼다가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경계로 지금 넘어가는데. 그러면 어느 소방소에서 이제 주도권을 지고 해야 되지. 그런데 그거 얘기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영환 의원은 소방청 아래에 아예 지방소방청을 두고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하영 소방청장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급 차원의 문제도 있어요. 소방이 경찰보다 직급이 적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본부장 바로 아래에 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 있고 그 소방본부장이 8개의 과와 소방서를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소방은 이제 특성상 일이 터지면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이 어디 되게 큰 산불이 나서 거기를 가요. 그러면 다른 현장에서 일이 터졌을 때 움직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큰 재난이 여러 곳에서 터졌을 때 지휘권을 가질 사람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되게 현장에서 오히려 혼선이 생기게 되고 우선순위도 제대로 못 따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계급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수정당에서 하는 얘기 조직 영향도 키울 것이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맛도 날 것이다. 공기가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만 의원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이 문제가 또 연결이 되는 게 경찰이 직급이 훨씬 많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은 협업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개의 조직이 그렇게 있으면 당연히 어떤 지휘권을 두고의 일종의 길 싸움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럼요. 굉장히 수직적인 체계 조직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맞아가지고 또 혼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랑 이성만 의원이 제시를 했는데 남하영 청장이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빡쳤습니다. 본인이 노력해야 할 거야. 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냐. 그렇죠. 그런 의미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화날 일이 많거든요. 검찰이 자기 수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 소방본부는 지자체 소속입니다. 소방본부장도 지자체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지자체장은 거부할 수 있어요. 판데믹 때 강원 산불 때 전국의 지자체 소방관들이 다 달려가는 그 장면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 경찰은 일단 일부가 수사권도 있고 지방청장과 도지사나 특별시장이 같이 논의가 잘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 하나의 권한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장은 권력욕을 조금 더 채울 수 있습니다. 경찰과 친내심으로서. 저는 이제 본질적인 인간의 욕망으로서의 정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소방본부에 뭘 더 잘해줘서 채워지는 욕망 따위 없어요. 왜냐하면 재난은 막으면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치의 입장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잘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정치가 어려운 이유죠. 가장 어려운 게 현상유지인데 현상유지하느라 뼈 빠지면 시민도 미디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게 소방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오영환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당의 오래된 아젠다인 지방정치 역량 강화를 역행해가면서 이거 사실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선 정치인이 중앙이 아닌 이상 소방에 열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소방안전교부세가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뭐는 안 축소하나요? 이것도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원 비율을 축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방노조에서 굉장히 열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예산이 줄어드는 정부 기관들이 모두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소화기를 개발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수갑이나 원자력 테이저건을 개발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농진청에서도 원자력 비료를 개발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내국 비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비료. 원자력 박정희 비료. 자유비료. 그럼 비료 이르면 탕탕이 되죠. 원래 비료 이르면 직관적이고 세끈하잖아요. 자 버스 얘기하겠습니다. 버스 중공영재는 버스회사가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버전해주는 방식이죠. 이 방식대로라면 버스회사는 적자가 없는 안전한 사업이 됩니다. 이 점을 노리고 중공영재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회사들을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쥐어짜기 경영을 하고 자산을 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산은 뭐죠? 차고지 부동산입니다. 네. 원래 차고지 부동산은 늘 인기 있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시 외곽에서 시 다운타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나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가 늘어나면 알짜빈 땅이에요. 언제나. 좀 떫고 평지고. 그래서 택시회사 사장은 그만둘 때 큰 부자가 된다고들 하죠. 그렇습니다. 이건 원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한겨레의 취재로 밝혀진 이야기고요. 해당 기사가 올해 7월 민원년 이달에 좋은 보도상을 받은 기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모펀드가 몇 년간 보조금을 받다가 막판에 부동산을 팔고 이득보고 빠져나가고 도시의 교통 인프라는 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 기획의 제목은 준공영제 버스 삼킨 사모펀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작년 국정감사 시즌에 기자 몇 명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점심을 먹었대요. 점심을 먹다가 유경준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관심을 못 받았다고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이걸 들은 한겨레의 이재훈 기자가 취재해보고 싶다고 해서 유경준 의원실과 한겨레의 이재훈, 장필슨 기자가 함께 취재한 기획입니다. 그 전에는 경인일보가 또 작년과 올해 좋은 기사를 이미 내놓은 적이 있었더라고요. 사모펀드들은 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버스 회사들을 인수를 했어요. 일단 2021년 사모펀드인 MC파트너스는 수원의 버스 회사 5개를 인수해서 수원 노선버스 1305대 중 1036대 수원버스가 다 이 회사 거네요? 수원버스의 79.3%를 확보해서 전국 1위의 버스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역시 사모펀드인 자비스 자산운용은 화성 노선버스 412대 중 222대 53.8%의 운영권과 부천 노선버스의 4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있어요. 전국 2위의 버스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차파트너스. 여기는 서울에서 13%, 인천에서 30%, 대전에서 14%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도 13%요? 왜냐면 인천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우와. 차파트너스는 맥커리 인프라 출신이 만든 사모펀드입니다. 어딜 가나 이명박. 자 돈 버는 법이 가지가지군요 정말. 문제는 이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랏돈이 다이렉트로 사모펀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익 중심으로 경영 방침을 전환하면서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지요. 쉽게 말해서 마지막으로 나간 큰형님이 퇴사하면 그 다음에 막내 안 들어오는 방식. 네. 그리고 적자 노선의 폐지 수선도 밟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네티즌님의 철도민 영화 시간에 배운 거죠. 앞서 말한 자비스 자산 운용과 MC 파트너스는 차고지를 매각하고 전기 천연가스 충전소도 매각했습니다. 알짜입니다. 매각한 차고지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야. 그냥 매각만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시공사한테도 권한을 샀을까요? 이걸 또 수원시에서는 용도 변경을 재빠르게 해줬어요. 네. 차고지를 매각한 MC 파트너스는 수원시가 소유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공영차고지가 아파트가 될 거고 누군가는 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들의 배당을 살펴보면 신기하게 단기 순이익보다 배당금이 더 많아요.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주면 적잔데요? 정부 보조금 그리고 차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인 거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회사의 투자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또 경기도에 오시면 유독 전기버스가 많죠? 많아요. 이 전기버스 회사가 자기 부담금 1억을 내면 나머지 2억 2천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응. 이렇게 늘어난 전기버스가 200대인데요. 정작 전기 충전소는 매각한 거죠. 대박. 어디서 충전해요? 그 이제 팔았으니까 거기다 또 돈 내고 충전하겠죠. 이에 차 파트너스는 과거 사주들의 사익 편치를 근절하고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수원의 옛날 버스 회사 생각하면 또 틀린 말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작은 비리냐 큰 비리냐 정도의 차이라는 얘기를 언제나 큰 비리는 합니다. 약간 기분이 오묘합니다.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 기분이 오묘해요. 근데 그 돈이 왜 니네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라는 의문은 남아있죠.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 사모펀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며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조은희 의원은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2,300억 원을 들여 재정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차 파트너스는 주주에게 배당금 165억 원을 배당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경인일보와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세세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사모펀드가 시내버스에 투자하는 것이 분명 공공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사모펀드의 공격적 진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 미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는 몰라요. 입법하는 놈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만 사모펀드의 공격적 진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국회 들어오면 참 지가 입법 퍼졌습니다. 만약에 또 국회 들어오면. 지금 뭔가 다음번 지선 안 되면 다시 국회에 돌아오려고 뭔가 계속 옆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포병합 이런 얘기 나오자 하자마자 들고 일어나서 안해 안해 인마 반기 들었잖아요. 다시 국회에 들어올 생각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국회에 돌아와서 참 이런 거 입법하겠습니다. 그 김포병합된 서울 지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날린 따봉체리 이미지하고 똑같은 거 알아요? 아 그거 헬마 아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낸 짤이던데. 아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딱 그림 보자마자 뭔가 일본의 공산품 광고 사진인가. 뭔가 라면 봉지 같은 거 딱 들고 있는 그런. 저는 그거 보고 교과서의 게리맨더링 사진 이미지 저걸로 바꿔도 되겠다. 사람과 정치. 대구가 한 20년쯤 전에 시내버스 파업을 엄청나게 하고 노동자들이 승리했습니다. 대구가 버스 준공형제를 2000몇 년에 했어요. 그리고서 제도가 처음 바뀌면 기자들이 그런 거 물어뜯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 이걸 파고들어서 생기는 비리 같은 거 열심히 물어뜯습니다. 왜냐하면 준공형제가 되면 취업을 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뛰어요. 공무원이래 이러면서 택시기사들도 이직하려고 그러고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면 브로커가 생기죠. 채용대가를 받는. 이건 버스업체 대표도 하고요. 원래 노조에서 본 적 없는데 자기가 무슨 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가짜 노조 대표 이런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맞아요. 간부가 돈을 받고 그래요. 그리고 준공형제가 들어갔을 때 시의회나 도의회가 열심히 견제를 안 하면 임원 인건비의 한도를 설정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다 집행을 막 하고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구워삶을 만한 사람은 동네에 도의원 몇 명밖에 없어요. 시의원 몇 명. 그 사람들 구워삶으면 예산 넘어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준공형제가 된 버스 회사 대표들이 왕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해요.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회사를 팔았대요. 놓고 팔았대. 그럼 사모펀드가 사는 거예요. 동네 부자가 해먹을 땐 미워할 사람이라도 있었죠.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누구를 미워해야 될지 알 수도 없어요. 이익은 훨씬 커지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큰 돈은 원래 인프라 사업을 하면 그 인프라를 없앨 때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요. 없애줘. 이렇게. 사모펀드까지 넘어오면 이제 답은 완전 공용화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모펀드가 언젠가는 엑시트를 할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를 하겠죠. 엑시트를 하기 전에 사모펀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얘네들은 주주의 이익을 따져야 되니까 모든 자산을 전부 다 팔아치우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후대가 다시 버스를 사고 다시 충전소를 찍고 그렇게 해야 될걸요? 네. 텅 빈 집에 공용화하면 이제 텅 빈 집에 다 정부 돈으로 사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깡결의 기사 아까 말씀해주신 거 잠깐 봤는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도 전진하는 프랑스가 들어와도 어차피 다시 공용화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진하는 프랑스죠. 네. 전진하는 프랑스.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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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이슈였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XSFM 하이파이 섹션 장면 하나 쾌남 위원장과 왔다 왔다 조은이 조은이와 김교홍입니다. 개인적으로 행환이가 이슈 고르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슈가 아니라 장면 고르기 어려웠는데 장면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였어요. 재밌습니다. 건조관사가 팬이 됐어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취향의 개그를 하는 이게 국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덕질을 하고 있어요. 보시죠. 김교홍 위원장의 엄청나게 쿨한 진행입니다. 일단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그래도 위원장처럼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진짜 편파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처음에 아이 이러길래 저 1인칭 주워. 근데 맞는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되게 연기 잘하는 연극배우의 대사 같지 않아요? 맞아요. 어디 약간 국밥집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할까 이런 대사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86세대 정치인들의 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소리 좋은 사람이 없어요. 김교홍 의원이 되게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상황은 지리 시작하기 전에 아예 감사 시작하기 전에 양당 간사들이 증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야 라고 하니까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해요. 이러면서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쾌남력이 많이 발휘됐는데요. 쾌남력. 쾌남이에요. 이게 최대로 발휘된 때가 조인희 의원의 땡깡을 받아준 순간이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조인희 의원이 자기 지리 중에 문진석 의원에게 모욕을 당했다면서 신상 발언을 신청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성관위에 대한 해킹에 대한 조은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문진석 의원이 중얼중얼 했나 봐요. MS 오피스도 모른다고 했나 봅니다. 이후 조은희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면서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모든 건 신상 발언 신상 발언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김교홍 위원장이 일단 질의 끝나고 신상 발언 해라 막 했는데 아니 지금 하겠다고 해 막 해가지고 이 싸움을 10분을 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를 잘 안 들리는데 중간에 MS 오피스도 모르는 조은이라고요 하고 뭐뭐뭐 같은 조은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뭔지 듣고 싶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얼핏 약간 설마 이은재 같은 조은이라고 했을까? 자기소개? 아니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은 MS 오피스에 대한 거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S 오피스도 모른다는 문진석 의원의 말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상 발언을 하고 문진석 의원이 사과를 해라 했는데 문진석 의원은 트라우마를 건드려 죄송합니다. 사과를 똑바로 안 하고 또 이제 병원부원 해가지고 또 이제 한 소리 들었거든요. 위원장한테 근데 이러면서도 은근히 국민의힘에 있는 MS 오피스 트라우마를 또 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땡땡 MS 오피스 의원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조은이 의원이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고요. 왜 거짓말을 하죠? 그런 사람 한 거잖아! 이 혼란을 계속 김경훈 위원장이 컨트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컨트롤의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다른 건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은 게 김경훈 위원장 뭐랄까 우리 선거방송 용어로 하면 부산민주당형 정치인이죠. 계속 떨어지고 아깝게 집니다. 인천의 지역위원장들한테 기회가 왔던 게 강화군과 옹진군의 인구가 줄면서 중동강화 옹진으로 합치면서 인천의 보수정당이 강세인 지역구가 그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전에 서강화 갑 서강화 을 이랬다가 그냥 서구만 딱 떨어지면서 청라가 품으로 들어오면서 확 역전되죠. 그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계속 졌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 들어오면 보통 화를 잘 안 내요. 너무나 진짜 그릇이 커요. 한번 또 하나 들어볼까요? 애들도 아니고 애들처럼 왜 그러시냐고 내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질이 끝나고 드릴게. 4분 밖에 안 남았어요. 창피해. 이러지 마요. 신상 발언이 주질이 끝난다고 바뀌는 거 아니니까. 내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화내도 화 안 낸 것 같은 캐릭터들 있죠. 너무 부러워요. 세상 부러워요. 화낸 거예요. 중간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잘랐는데 금세 돌아와요. 다시. 아니 중간에 아 못 줘! 그러다가 왜 못 줘! 드린다고 참 진짜 아유 참 에휴 조은희 의원이 떼 쓰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주세요! 중간에 그런다 했어요. 무슨 모욕을 당해요?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이 모욕 당해보실래요? 이러면서 어른이 주세요! 그게 제일 웃겼어요. 애들처럼 왜 그래요 이러니까 하나 더 있네요. 네.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 개 더 가져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이만희 관사 앉으세요. 못 앉으면 나가세요. 그럼 나가요. 못 앉으면 나가시라고.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왜 또 점잖게 하다가 또 왜 또 병이 돋나요. 못 앉으면 나가세요. 되게 재밌네요. 의자 뺏기 게임 룰 설명 같기도 하네요. 저게 첫날이었어요. 행안이. 좋은 캐릭터예요. 김영환인가요? 장면 둘 그걸 못 받는 충북도지사 행안이 국감 최고의 트롤이었어요. 네. 조금이라도 억울한 게 있으면 답변 내내 계속 핑계를 대고 불리한 내용에는 아직 검찰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일관을 했는데 아이고 이런 사람들을 녹색 국민의당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개혁적인 사람인 줄 알았죠. 허허허 네. 그래서 계속 요리조리 피해만 다니다가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행안이에서는 그래도 좀 점잖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눈치껏 실드 질의를 던졌는데 도지사가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 폭발했습니다. 이번 오성 참사의 근본 원인은 모래성처럼 쌓은 미어천 준서를 60년 동안 한 차례도 안 했어요. 원인이 그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예스놈 5분 동안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답변하기 좋게 질의를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얘기 그 생각에 동의를 한다 안 한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동의하기가 동의하기에 적절치 않고 그건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치한다는 아니 검찰 수사 아니라 그건 본인 의견을 얘기해야죠. 우리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묻는 일은 적절치 않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난 우리 지사라 좀 여러 가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김영환 도지사 말 이렇게 느리지 않아요. 국감 내내는 그랬는데 국감 답변법이 있죠. 버저가 들어올 때까지 말 느리기 스킬이군요. 그것도 힘드니까 용혜인 의원 앞에서는 말 느리기 시작하기까지 하는데 한 3초 4초 있다가 아 진짜요? 점점점점 그거 되게 중요한 스킬이에요. 1초라도 더 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한 건가? 이상한 게 자료를 읽고 있지 않은데 계속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더라고요. 주요 스킬이죠. 스타버치까지 연습했겠네. 사실 저는 민주당 탈당할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진짜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이 바닥이 엄청나게 지금 그리고 최대한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도내의 방송이나 매체에도 잘 안 드러날려고 하는 게 탄핵 발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습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크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는 어떻게든 아무 말도 안 하고 존재감 뺄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선관위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엘리트 프로야 넘어가죠. 장면 셋 국민의힘에서 찾은 또 하나의 비리 국민의힘에서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선관위의 시스템을 수호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수장으로 아주 어찌하지 못해서 안달인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감 내내 국정원에서 발표한 해킹 위험 어쩌구로 마구 공격을 시도하고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에 있어서 어떤 비리는 없는지 찾아내고 싶지만 대법관의 비리 행위를 찾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대법관은 너무 바빠가지고요. 나쁜 짓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찾아 안냈습니다. 온 세상이 내 비리는 다 하는데 억울하다. 노태학 위원장이 작년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에 돌아가는 길에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관용차를 따라서 슬쩍 버스 전용차로로 주행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국가의전서열 3위에요. 그러니까 경찰 호위 대상이에요. 경찰 호위 대상은 버스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차 꼬리를 무은거에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의전서열 6위에요. 경찰 호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차를 주행할 수 없어요. 근데 카트라이더를 했어요. 근데도 이 노태학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악랄하게도 대법원장의 꼬리를 물어서 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무려 단속카메라에 두 번이나 찍힌 겁니다. 의전서열 3위면 아 맞다. 단속카메라에 찍어도 상관없죠. 네. 단속할 수 없죠. 경찰에 호위가 있으면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관위원장은 의전서열 6위 네. 이에 과태료 9만원이 부과가 됐고요. 아니 죄값을 치렀잖아. 과태료는 운전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운전자가 부담했대요. 아 어떡해. 착취나 착취. 내버려터 좋게 좋게 했겠죠 뭐. 성관위는 통상적으로 해온 것처럼 경호차량이 인도하는 대법원장 전용차량과 함께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럼 노위원장이 아니라 누가 와도 늘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차가 글로 가니까 행사 끝나고 관용차들이 다 절로 가잖아요. 저는 이거는 생각하는 게 한 대가 의전서열 3위의 차량 한 대가 콤보이를 받으면서 가면 그만큼 도로에 부담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한 대가 더 따라 붙는 게 어마어마한 부담일까? 근데 이건 더 따지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차 갈 때 앞뒤에 콤보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그 차들은 딱지 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법대로 얼마? 9만원이라며. 근데 정우택 의원실은 안타깝고 이거밖에 못 찾아냈어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차분을 내리고 손 내미셨겠죠. 또 있어요. 강아지처럼 막 켜내밀고 또 있어요. 작년에 국감장에 왔다가 급히 해외 출장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귀가하면서도 선관위 전용 차량을 이용했어요. 선관위 차량을 썼다. 근데 출장 업무를 찾아보니까 세계민사소송법 대회 참가로 뭐의 문제예요? 이건 선관위 업무가 아니고 대법관 업무잖아요. 그럼 대법관 차 타야돼요? 그건 마치 버스처럼 대법관 공일 이러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 공일번대신 약간 그 게임에서처럼 칭호를 위에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법원장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국감장에 올 때는 선관위원장으로 국감장이 온 거잖아요. 출장을 갈 때는 대법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감장에 올 때는 선관위 차량을 타야 되고 인천공항 갈 때는 대법관 차를 대법원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그렇죠. 정우택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 출장은 대법관 출장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김용민 의원과 의원실들 무능한 거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지적은 정우택 의원실에서 했고요. 이 지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마어마한 비리 얘기했었죠. 네. 공영 홈쇼핑 그거 상임감사 그거는 진짜 전 언론에서 다 보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짜쳐서 조선일보하고 뉴데일리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 제목에 얌체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그 보도를 하면서 선관위원장이 얌체처럼 웃는 사진을 잘도 골라왔어요. 아 근데 그 뒤에 엄정중립공정관이라고 적혀있어요. 서예현판 같은 거에 그리고 이게 웃기 약간 직전 표정이어서 되게 얌체처럼 웃음 참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런 거 참 잘 뽑죠. 네. 국회 내에서 정우택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의혹들 참 많았습니다만 제일 짜치고 웃겼던 건 그거였어요. 정우택 의원실의 보좌관의 아버지가 키우는 감자를 KRX 직원들한테 판 거예요. 강매를 한 거예요. 감자 강매. 그래서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유도 모르고 감자를 사게 됐던 이슈가 있었어요. 아니 털어서 그 정도는 나와야 까죠. 그죠. 정우택 의원 얘기입니다. 엘리트 플레이어 보시죠. 행정안전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오영환 의원입니다. 의정부 갑 이번 행안위는 솔직히 뽑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럼 오영환 뽑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안 모든 피감기간이 정쟁으로 빨려들어가는 와중에 오영환 의원은 소방관 출신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정쟁이 무슨 성입니까? 출마를 안 할 건데. 맞아요. 거의 소방관련 질이긴 했는데 그게 역할이잖아요. 특정 전문가 의원의 그리고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자는 제안에는 이상민 장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쟁사안 다루는 방식도 나름 생산적이었어요.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좀 국감단에 슬퍼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태원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소방지휘관의 수사를 좀 중단을 해야 된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연숙 의원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했죠. 줄 잘못 써서 날아가는 이번 회의에 가장 아까운 정치인 입니다. 처음에 이낙연 개파로 알려질 때 정치 경험이 가장 짧은 사람이었거든요. 어차피 21대 국회 내에서 정치 경험이 가장 짧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용기 의원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도 대학생 위원장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소방관 생 소방관이었잖아요. 사실 저는 300명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리 중에 한 자리 계속 소방관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쓸모있습니다. 소방관은 원툴만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이반한 입법 보세요. 소방관만 안 해요. 네 맞아요. 아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낱개가 됐고요. 이 사람의 개인 정치 신인 정치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던 소방관만 계속했던 개인의 감정을 유추해보겠습니다. 낱개가 돼서 들어오는 프레셔가 있어요. 거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조국 수사 시절에 조국 장관 편드는 말을 했다가 또 언론이 척을 집니다. 이 사람을 슬슬 까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부터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 국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거예요. 왜? 의정부 갑에 들어갔더니 수십 년 된 지역 맹주의 아들이 출마를 하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사람 그의 아버지 밑에 줄 섰던 모든 사람들 공무원만 있을까요? 지역 유지 다 거기 줄 서 있죠. 에 공적이 된 거예요. 이 젊은 소방관의 눈에 세상이 다 자기의 적 같았을 거예요. 전 정치하기 싫었던 이유를 완전 이해합니다. 문희상 의원이었죠. 문석균 씨였죠. 또 출마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번에 문석균 씨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독하게 마음먹고 더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 좋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줄을 한 번 잘못 썼던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균형을 따져보면 기형적인 거예요. 소방관 한 명 있을까 말까 인데 검사는 몇 명입니까? 그러네요. 참고로 오용환 의원이 발휘했던 법안 중에 소방 관련되지 않은 거 남성 육아휴직 보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북?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이모선 의원입니다. 이응이 많이 나와서 지레 겁을 먹고 충북이라고 다시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이모선 의원입니다. 와 성공 비참해 함정이 한두 개가 아닌 행안이 국감에서 가장 행안이에 어울리는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직 개편 소방차 구급차 통합 보험 중형 구급차 도입 지하차도 안전시설 등등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질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띄었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답게 경찰 조직이 움직이는 방식을 굉장히 잘 깨고 있고 실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그려내더라고요. 공식 블로그 슬로건이 보니까 현장 속으로 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음번 본선으로 넘어가면 기재부라인 출신의 임혜종 그리고 국힘에 여기 원래 당선된 적이 있었던 경대수 이 사람도 경찰 출신 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될 텐데 저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개혁적인 인사 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송재호 오연입니다. 예전에는 국감전에 제보센터 연다고 홍보하는 의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잘 없어요. 블로그 들어가도 자료가 잘 없고 제보센터까지 열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이거 재밌어요. MZ세대 공무원 조기퇴직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죠. 그리고 침수대책 등등 다양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점잖은데요. 말투가 무서워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제주도 아저씨 특유의 하이톤 같은 거 있어요. 그런가 봐요.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변하는 증인이나 피감기간도 괜히 말투가 같이 호전적이대요. 네. 10년 동안 가장 큰 정치적 변화를 겪은 지자체입니다. 제주가 아 그렇죠. 우리가 선거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주도는 3개의 성시 3사람이 다 돌려가면서 먹던 지역 그래서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감히 외부인사를 꽂을 수 없었던 괸당 문화 철옹성 철옹성 같은 괸당 정치였는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원희룡 도지사를 내려보내면서 한 번에 다 깨부수죠. 강력했다. 업적.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 민주당한테 넘어오죠. 업적. 지금 여론조사 들여다보면 가장 무풍지대인 게 제주, 갑을, 서귀포 세 사람 김환규, 송재호, 위성곤 모두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요.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지금 경선도 예측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말입니다. 그건 제주도 시간 내년 총선 다시 한 번 소개해드리죠. 이 세 사람 모두 저는 고대로 송재호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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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4선이구나. 되면 마지막으로 열심히 까놓고 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 정호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후보에 있었는데 장면에서 까놓고 넣기가 좀 모여서 티오입니다. 정책질이 비중 높았어요. 높았고 여야를 떠나서 공감할 만한 얘기 경찰 인력 재배치 얘기할 때는 야당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리시간 관리하는 스킬이 아까 장면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 상당은 이 사람이 지키고 있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도지사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구를 다른 토호에게 뺏겨요. 그게 경대수 의원 이었고 지금 원래 정우택 의원이 있던 지역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있고 오히려 증평진천 음성이 청주 상당보다 좀 더 민주당 강해졌기 때문에 도시를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은 다 조용히 있습니다. 인효한 짜질 때까지 조용히 있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대로 이 자리에서 만나실 것. 행허니 시간 이었습니다. 와 권조관사는 이제 한 시간만 더 버팁니다. 화이팅 아 그렇군요. 네 어 그 전에도 화이팅으로 끝냈는데 진짜 마지막 화이팅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이번에 국감 끝나면 회식을 어 뭐랄까 총선준비단 발대식 같은 걸로 대신합니다. 아 세상에 아 그런 보통은 끝나지 않는다 아 고기맛이 싹 사라지네 말씀을 권조관사에게 좋구나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국정감사 기록실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염 XSFM입니다. I B W K